저는 이거 없어주면은 왜 없어졌냐! 사간다마라! 이거 없어주면 안 돼! 너무 무서워! 사세요! 그리고 그리는 만큼 넥톡인 거 아시죠? 그리니만큼 넥톡이고 그리는 만큼 넥톡이다! 오른쪽 볼 사이 없으셨어 ㅋㅋ 아까 말했죠? 처음엔 만큼 내 색이라고 해요. 큰일 납니다. 이거 없어지네요. 끝났다. 에듀하우스 레이킹 펄펄 퀴즈 마지막. 대박이에요. 일단 컬이 길어지고 볼륨감도 살았게 되고 붓도 많아지고. 화장품 사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. 이런 무더샵들이 벌게 많이 넣으셨거든요. 그래서 볼륨감도 크게 들어가고 이렇게 힘들지 않게 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더라고요. 멤버십 카드나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마세요.